크림아 나 날씨가 너무 더워 쪼르지 마 지금 나가잖아? 열사병 걸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오늘 파주시에 폭염주의보가 내렸어 지금 2시부터 4시까지? 12시부터인가? 4시까지 나가면 안 된대 그러니까 쪼르지 마 엄마 그냥 2시간 푹 쉬게 크림아 산책 가고 싶어? 산책? 산책 갈거야? 에이 속이지마 이러고 있지 크림아 산책? 산책할까? 산책? 에이 귀여워 우리 저녁에 가자 크림아 산책 그림아 감사합니다.